흐흐흐흐 어? 내 얼굴 행님 코뿌리? 코뿌리가 그거 아니야? 어? 너 왜이래? 나 왜 사진이 됐어? 나 왜 사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아 됐네 행님 코뿌리는 뿔카노에서 진화 뿔카노 나 있잖아 그거 진화시키면 돼? 거의 디그다의 굴에서 나왔던건가? 제네랄와스테님 4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비까 잠만보도 잡았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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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서와요 꽤 보고 싶었다고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켓몬바보를 만나다 낚시바보 대 포켓몬바보 행님 잉어킹은 너무 쉽구만요 아니다 황몽아 잉어킹도 몸통 박치기를 할 때가 있다 물은 땅 속성에 강한데 그거를 물을 섀도몰로 치츠무드흐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뭔 젖은 땅이야 세대니까 왕콘치 물은 뭐다 튀겨버린다 뺄깡 아니다 피카츄야 물은 빠찌빠찌로 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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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챙이 발챙이 그대로 싸워 죽여버려 피카츄 뺄까 너무 사기인데 너무 재미없어 피카츄 너무 쎄서 룰루링 룰루링 3,000원 감사합니다 뺄 수 있어요 6마리 중에 뺄 수 있어요 2,000원 이말년 삼국지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뿌리 하려면 뿔카노 넣어야 되는데 뿔카노가 나 있긴 있거든 어? 다 갖다 팔아버렸나? 다 갖다 팔아버렸나봐 팬텀? 팬텀 있어요 고일환 그리고 선바를 지대기러다 시청자 분이 보내주셨어요 기다리는 것 또한 낚시의 즐거움이란다 수룩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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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챙이 되면 근육까지 생기죠 수룩챙이 정도는 땅이라서 불리하긴 하지만 이게 잠자기가 뭐지? 부대기네 왜 배웠지? 물은 활로 물배기인데 난동부리기로 해야겠다 개쎄죠 재능은 없지만 잘 싸운다구 K&페이퍼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산 살 때 얘기 그렇게 없는데 어? 나 잘못 눌렀어 놀기했어 이 자식이 숨술났어? 이 자식아 미가미가 미가미가 미가 콕콕 수원 감사합니다 재밌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베라모드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로켓단 자식아 로켓단 자식아 꼬리더 지동맨 연합님 인형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워야겠어 잠자기 너무 구데기야 이제 알았어요 구데기라는걸 rias 개끼 고양이 돈 받기 enterprises 새던 볼 알렉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섀도볼 이거 지순이 알고 있는 것도 배울 수 밖에 없겠는데 랩차가 나죠 이렇게 아 10만볼트 그래 잠깐만 얘 10만볼트가 좋아 얘는 물기랑 섀도볼이 있죠 그러면 나는 얘는 10만볼트를 배워 10만볼트 고의란도 배우네 배울 수 있네 사실 왜 안배운게 얘가 타격이 세가지고 그런건데 지순이가 어울려 10만볼트는 10만볼트 지순이 특공 좀 쎄거든 80만볼트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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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얘를 빼자 물기를 빼자 그리고 쥐대기가 일환이 일환이도 하나 배울까 후원 감사합니다 맹독 팬텀 독도 있나? 독도 있네 오 좋아 맹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10만 볼트 배울까? 다시 좀 구데기 있거든 이거 좋고 당수 당수를 빼자 구멍 파기는 사기 거든요? 구멍 파기는 사기 거든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운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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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별가 별가 별가에서 지나면 아쿠스타 쥐대기가 불리하긴 하지만 낚시꾼들은 물을 쓰기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난동 피우기를 하면은 으깨져 버리죠 미쳤어요 진짜 개사기야 120 데미지에다가 공격력도 미쳤거든 좀 이 느낌이야 쥐대기는 황계 느낌 어? 쥐순이는 좀 AP도 쓸 수 있는 정보 느낌 호환 감사합니다 뭐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낚시 할 수 있나봐 무력이 세긴 하지만 AP도 좀 쓸 수 있는 괜히 2층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뭐 주니까 2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RPG 특성상 12번 노래 건망증 심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 지금 포켓몬 타워에 잠들어 있어 그렇지 내 기술 머신 오빠한테 줄게 나한텐 필요 없으니까 아 이거 좋은데 날개시계 근데 나 이거 배울 사람이 없는데 리자 리자드 이런 애가 쓰는데 고촌이나 근데 고촌이나 원래 있어 가자 12번 12번 12번은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산대 보라타운이었어 보라타운이었어 보라타운이었어? 이리로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일단 해보 잔만보 너무 느려 잔만보 너무 느려 피카치이 피카치이 왜 매달려 있어? 피카치이 왜 매달려 있어? 피카치이 왜 매달려 있어? 피카치이 왜 일어나 wi-user hi-user 낚시의 명소 어? 저 아래 아 난 또 주민세인줄 귀여운 외모로 트레이너를 방심시키는 작전을 쓴거지? 내가 저를 물리친 녀석인가 봐 여기에 잔만보가 자고 있어서 못 지나갔었어 원래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스타팅을 선발을 그 선발을 이제 물에 강한 삐까찌로 준식이 왕눈에 호민영코 다 동둑이 고이란 32 킹크랩 얘 한번 써보자 일환이 일환이 엄청 크거든 오오 진짜 커요 커요 통통해가지고 10만 볼트 지져주면 엄청 튀겨집니다 와 귀여워 한마리 키우고 싶다 얘 그리고 특공이 강해가지고 이게 좋아 지지지 이게 팬텀 교환 통신진화야 얘 선발로 바꾸자 뭐야 건방증 할아버지인가 그러니까 나는 대체 나는 틀렸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혹시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깜빡아저씨 내가 깜빡아저씨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네요 매지컬 아저씨잖아요 몰랐어요? 매지컬 아저씨인거? 난 매지컬 아저씨인게 틀림없어 자 매지컬 샤인 매지컬 샤인 좋아보이는데 뭘까 80 페어리 어 이거 좋은데 특공 고의라면 배울 수 있어요 기습을 빼자 페어리라서 속성 공격 가능하죠 그럼 악 고스트 전기 미쳤다 다 배웠어 특공 특공 머신이야 특공 머신 매지컬 아저씨 고맙습니다 야 이 주전자 연속잡기가 뭔지 알고 있니? 같은 종류의 포켓몬을 연속으로 잡으면 강한 녀석을 만나기가 쉬워져 쟤 원래 시비거는 애 같은데 내가 쎄보이니까 안건거 아니야? 내 전문은 전기여서 바다 포켓몬은 몰라 체규 체규는 체규죠 오 에레브 에레브 왠지 특공이 강할 것 같은 챙김새야 하지만 매지컬 샤인으로 지려버리면 오 쎈데 별로 안 되네 그럼 제가 먼저 때리잖아 바꿔 바꿔 주순이로 바꿔 한대 맞아줘 땅이니까 튀긴 땅이 될 뿐이죠 효과가 없네 왜 효과가 없지? 아예 안통해? 아예 안통해? 구멍파기 하면 끝납니다 어? 사랑..사랑이 떴어 저항이 무한대래 땅 개사기야 진짜 일환이 스피드 좀 먹이자 스피드 먹이면 안그래도 좀 빠른데 그죠? 사탕상자에서 지식의 사탕 오 일환이 일환이 자주 사탕 엄청 많이 줘요 특공 105 그래도 많이 줘야돼 됐어 마음의 사탕? 이건 뭐지? 얘 특빵도 좋지않나? 특빵은 공격력은 아니 방어력은 안좋네 얍마이 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피드가 좀 느리네 빠르게 생겼는데 피카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건가? 피카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건가? 60렉 피카츄 장난아니야 백.. 백몇이야 스피드가 백몇이야 히메 여행 백몇 탑 백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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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니드리노 니드리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삐삐 그쵸 독이죠? 독은 어떻게 한다? 독은 악으로 깡으로 이겨낸다 속성이 아니네? 나 독인데? 하나도 안 아픈데? 고스트? 컷이니 독에 먹혀? 스킬 간지야 아닌데? 고의란이 됐는지? 몰라요 고의란 추천받아서 그냥 한 거야 니드리노 독이니까 땅은 독이 물든 땅이 될 뿐이죠 주순이 한 분 나갔다 고호환씨가 실제로 국회의원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바꿨어요 고호환님이 두 분 있었어 한 분은 의사선생님이네 포함 감사합니다 아무튼 니 이름이죠 잠 깨느냐 지금 얼추 이제 대충 맞춰주고 있죠 그 레귤러 멤버가 트레이닝을 하면 효과도 배가 될거야 내 이름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아 버터풀 저 원래 콤팡에서 진화하는 거잖아 알죠 포켓몬 사랑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벌레는 튀기면 맛있죠 튀기면 속상입니다 어 맞죠 벌레는 튀기면 메뚜기 튀김 아시잖아요 벌레는 저 짜증나는 기술이 많아 이중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런걸 써 벌레들은 벌레풀 짜증나게 싸워 허접한데 짜증나 짜증나 자는것도 커였네 떼거지 싸우면 강해 오 흡수하는게 뭐지 꿈먹기 꿈을 왜 먹어 에스퍼 근데 에스퍼는 귀신이 초능력에 당해요? 말이 안되지 귀신이 초능력에 왜 당해 아 독이 있어서 독이 왜 초능력에 당해 지성체가 당하는거지 뭐 격투나 뭐 이런애들 생명체들 아무튼 왜요 벌레는 불에 약하죠 황몽이 황금 황몽이예요 캥 불꽃 세례 맞지않았죠 아프죠 불꽃 세례 아 지근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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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꿈을 왜 이렇게 자꾸 먹어 내 꿈을 잠들게 하고 잠들게 하고 하면은 크리티컬 있어요 아 잠 안들면 안나가 와 랩차를 주네 찌뿌둥이 야 두명을 물리쳤어? 저 버터풀이 버터풀이 되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어어어 수명가루 면역이죠 얘 원래 잠 잘자니까 얘는 자속 박치기 한번 맞아 봐 자속박치기 야단법석 자속박치기 노말박치기 이게 어 본토 박치기야 이 자식아 원조집이라고 이게 바로 배치기 픽시 픽시가 페어리죠 페어리는 그대로 싸운다 흐흐 얘 막 손가락 뭐 이렇게 하는거 있는데 그쵸 이게 뭐지 고스트인가 고스트 고스트가 천사한테 안 먹히지 퍼신은 그쵸 퍼신들은 이제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고 천사는 그것을 이제 그 생과 살을 어 관장하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우 피곤하네 잠자는 얘 또 꿈 먹는거 아냐 아니 꿈은 어? 잠만 보고 꾸고 돈은 픽시가 벌어 어랍쇼 하품 써? 그래 나도 하품 쓸래 하품 뭐냐면 상대방 졸리게 하는거야 아우 졸려 너도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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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아우 진짜 졸려 아우 진짜 졸려 아우 진짜 졸려 먹어 실컷 먹어 아우 자 잘 나 잘난게 스킬 이거 다 빼 꿈먹기를 맞아서 빼 맞아서 빼버려 자는거 얘는 두번 때릴 수 있죠 나는 한번 한번 써서 제 스킬 두개씩 빼죠 아까 아우 내 끝까지 싸움은 내가 이겨 어? 이 자식아 너도 한번 자 너도 한번 자 아우 열받아 자자 졸리지? 그럼 난 어떻게하냐 바로 잠자 매지컬 샤이인 하지만 스피드가 느릴 때문에 받아내고 자죠 다시 차 너도 잤지? 너 잤어. 같이 자. 같이 자는 동안에 화풍 한번 아니 어차피 두 턴 지나가야죠 두 턴 지나가고 잠대결이야. 이 안에서 꿈속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고수들이 말로만 싸우는 거 알죠 왼쪽 주먹 스트레이트 오른쪽 주먹 훅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면 이쪽에서 이거를 왼쪽으로 피하고 말로 싸우는 거 한번 핥아주고 꿈먹기 저 몇 개 있어요 꿈먹기 몇 번이야 10번? 15개? 15개 피가 에너지 좀 있으니까 자속 박치기 갑니다 원조집 박치기 레츠고 샤이 아퍼 꽤 아퍼 근데 얘 생각해보니까 때려봤자 꿈먹기잖아 피가 차잖아 이 슬롯 다 쓸 때까지 해야 되는데 박치기 계속 자 지가 영원히 잘 줄 몰랐겠지 오 하품 이거 사기죠 오 이 자식 픽시 계속 자 죽는지도 모르고 사염박치기 한번 자면 완전 고라떨어지는 스타일이구나 노래하기 이제 누가 잘 차려지 이제 누가 잘 차려지 이제 누가 잘 차려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잠자기 지금이라도 잠자기 아아 취침 대전에서 졌어 취침 대전에서 졌어 취침 대전에서 졌어 나도 한잠 자는데 그럼 특공의 강한 쥐순이냐 격투가 스타일 쥐대기 아아 안양분추 끄내야 돼? 어? 르도라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찌뿌둥이식 어디가서 잘산다고 하지마라 천사 만동브리비 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거 쎄긴 쎄다 픽시 꿈먹기 재우고 꿈먹고 재우고 꿈먹고 노래하기 맨날 걸리고 뭐야 침펄 못 잃었니 후원 감사합니다 특수방어도 좋아요 특수방어가 좋아 얘가 특수방어 스티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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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한 승부였어 어? 오? 나도 쓰자 이 적패 나도 쓰자 우와 100... 100데미지에다가 50회복 고일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자와... 자야되는데 배가 ‑‑ 어? 뭐야 이거 배가자— 이거 뭐야 이거 대놓고있어 이거 커요인데? 근데 나 여기밖에 못 던지는데? 오 좋아요 이거 써야겠는데? 아 아 쳐내는걸 왜이렇게 잘 쳐네? 잡았나? 아 바로 오 이제 써볼까? 1만마력의 힘을 지내지면 너무 무겁다 쪄서 내장에 찍어먹죠 미친 미친 오 멋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자꾸 이도현이래 아 오적당인데? 오적당이 오적당이에요 찜통에 넣자 어? 냄새꼬 오적당 얘도 그건가? 통신지나인가? 아이 그.. 그.. 또 안뛴다 오적당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침이 우동 면발 같애 냄새꼬도 추가하고요 나 그거 있나? 악취가 난데 천명에 한명 정도는 냄새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래프 애들 있어 공격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사적당이 얘 말고 옆에 있는 하나 더 잡아보고 가자 아 두번 뛰어? 와 뛰자마자 공격할 걸 예측하고 바로 돌아버리기 미친 아 후원 감사합니다 볼까요? 어 뭐야 포켓볼 있네? 골드코롱 코오롱 오 얘 특공형 아냐? 특공 스피드 좋으면 된 거 아냐? 어? 얘 진화시키자 황망이 빼 아니지 강화 아니지 강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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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pare 1.222미터 메가드레인 어 이미 알고있어 매지컬 샤인 배울수있어요 쩌릿쩌릿잠듬 공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날 가리기를 빼 아 얘 꿈먹기 되면 너무 좋은데? 수명가루가 있어서 근데 못배워 근데 일환이는 배워 뭐지? 75 이거 쓸까? 메가드레인 그 좋은거 같은데 일환이 악의 파동 빼자 왜요? 피읍 하나 있으면 좋잖아 악파도 자속 아닌데? 전기 배우라고? 전기 배우라고? 악파가 더 좋아? 풀죽게 만든다 풀죽게 하는거? 이것도 마비 있는데? 그렇게 치면 매지컬 샤인이 별론데? 근데 매지컬 샤인은 공격 횟수가 10개잖아 메가드레인하고 뭔가 좋다는거야 샤더볼 샤더볼 고스트 자소 자속 레지컬 샤인 뺄래 아겠다 레지컬 샤인 뺄래 레지컬 샤인 뺄래 이름도 붙여 수강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가 잘 어울리네요 하나님의 영화면 하나님의 영화면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의 영화면 빡 터졌죠? 하하하하하하 빵 터졌죠? 어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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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왜 없어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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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띄어쓰기 아는데 다시 해야 되네 이게 웃긴걸? 빵 터.. 빵 터졌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흰.. 아... 흪.. 흐하하하하 망 터졌죠? 와 체력도 많아 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얘도 잡자 오 좋아요 고초님 고초님 지순이 40렙 됐어요 몇렙이 만 렙이지? 60렙? 스몰 스몰 고초님 이게 파울이 아니야? 진화 안 하죠? 아 이쪽으로 오지 가운데로 와 와 내가 던질 때 기가 막혀 쟤가 들고 있는 파가 진짜 맛있대 딴 데 보는 척 아 관심 없는 척 아 아 아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 얘는 뭐가 좋아? 비행 파울이의 수도 줄고 있는 듯하다 그냥 식용이야 볼까요? 날아다니네 장난을 좋아하고 명랑한 성격 장난이 아니고 열심히 싸운 건데 장난이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야? 오우 럭키를 잡고 가래 럭키가 럭키가 얘 아니야? 아니지 얘는 삐삐지 럭키는 그 알 품고 있는 애지 에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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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는 서로 상성 안타 그죠? 아니 럭키 잡고 가래 거기에 채팅창에 넣고 주의 파울이 부추 부추 우치동 풀이 이게 땅에 좋은데 하지만 진 이겨버리면 진 이겨버리면 안진이겨지나? 아 잘 안진이겨져 아 또 시작했다 연병 시작했다 연병 왜 진이겨지지가 않지 식물을 쉐도우 볼 악도 안될 것 같은데 속성이 없네 아 독이 있어서 깨뜨리다가 안됐어 나 독이 있어서 안아프죠 아 고스트래 고스트 근데 원래도 풀의 격투 데미지는 0.5래 왜 풀이 격투한테 강할까? 진이기는데 아 잡초는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야 아 맞아 잡초는 밟아도 일어날 뿐 모래두지 땅 대 땅 땅 대 땅일 경우에는 다진땅이죠 고스트 고스트 홀린 땅 이거 다 안되네 땅 대 땅으로 가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경험치 경험치는 나중에 뭐 계속 쌓이는 건데 고스트 홀린 땅 땅은 인자 나왔죠 인자? 빵 터졌죠? 인자 나왔어요 인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다 징겨버려 아 등장 세레머니 프루징을 져진만하네 내가 드레인 쭈 인자 만났죠 얘 솔라빈도 쌌던 것 같은데 상대의 라플레시아가 꼬지 그대로 쏴 아 문포스 문포스 달로 해가지고 꼬지 꼬지도 메가 드레인 먼저 때려라 아싸 지진 왜 이렇게 쎄 죽는거 아니야? 죽겠네 왜? 풀이인데 왜 죽어? 아니 역속이잖아 일단 갈라지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갈라져서 풀이 뭐 떨어지고 나발이고 역속인데 왜 죽냐고 독이라서 한배가 돼버렸구나 난동 부리기죠 와 진짜 세다 땅땅땅인데 아니 땅땅인데 왜 그러냐고 아 나 독이지 야 이거 그냥 스탯으로 밀어버리네 스탯으로 밀어버리네 스탯으로 밀어버려 백가정 얘 비행이 있거든 결국 써야돼? 둥실둥실 펄 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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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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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들 엄청 많아 플라잉 피카즈 풀라잉 피카즈 띵땅 구야 봐라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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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 해월인 헤어리는 저패도 안돼 구멍파기 아 마비라가지고 근데 마비가 원래 걸어다니면 풀리지 않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약 써야돼? 호요한 다리 다 시비건해드리잖아 피해다녀 지샥 노말은 격투에 약하죠 뭐야 가슴 이러지 않았어 방금 개가를 깨버리고 골더 우기죠 지금 위기 상황 이에요 어우 징그러 진화 안시키길 잘했다 얘 색깔 원래 좀 다른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슈퍼볼도 바꿔 최대한 안만나면서 피해다닙시다 위기에요 울타리 사이에 두고 반대쪽 저 이걸 말하는건가 이 반대쪽 그럼 두명을 제끼어야 되네 이쁘이 바로 그냥 자속으로 안맞았죠 이쁘이는 개도 개도 여우도 아니에요 노말이에요 페르시오는 노말 페르시오는 깨뜨려 버리기 두번에 끝냈죠 이제 차례야 이 자식아 독백이 퀭 야 레벨 21 41 벌써 끝나버렸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를 말하는건가 아 여기구나 여기 어차피 지나가야돼 계속 새 포켓만 고집이야 계속 새 포켓만 고집이야 세 조련사 명운 듀듀 이게 듀트리오 되죠 듀트리오 관우의 심정으로 오관육차 많은 심정으로 가야지 이거 뒤돌아가가지고 포켓몬 센터에 간다? 말이 안됩니다 새 새는 튀겨버리면 그만이죠 후라이드 치킨 생각하면 돼요 후라이드 치킨 공식이에요 새 비행은 후라이드 치킨 공식으로 튀기면 된다 튀김에 약하다 이미 튀겨진 것 같은데요 초벌 T존 그대로 싸웁니다 새는 어떻게 한다? 후라이드 치킨이다 바삭바삭해지죠 두마리 치킨 됐죠 두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목을 하나 더 껴준 것 뿐인데 어? 다른 부위 빼고 먹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한번 읽어보자 Y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려내기도 할 수 있어서 간단합니다 저, 저 쉑 센데? 저 쉑 기술 머신 같은 거 주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이게 사선배기로 하면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뭐 기술 머신을 주기 때문에 제규 제규 세마리 내구리 아, 바위 바위가 이미 있으니까 바위 박힌 땅 땅 땅이 그죠? 바로 땅골 파고요 사기야 이거 사기야 이거 뭐가 사기냐면 상대방 스킬을 1회 빼는 게 사기야 공격이 센 것도 센 건데 아 말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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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구멍파기를 배워놨죠 전기가 바위에 안 통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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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죽은 사람 있었어요? 본 적 있어요? 세드엔딩 본 사람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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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체육관에서 본데 보통 적 패치로 구멍파기 들어가가지고 죽었어 그 타이밍이 쑥 들어갔을 때 지진으로 공격하지? 미친 거 아니야? 구멍속에서 지진으로 어? 그 옛날에 짤순이 짤순이 알죠? 짤순이 짤순이에 들어간 거 마냥 지진이 두 배 들어간대 그니까 지진 구멍파기 상태일 때 지진 두 배 전기니까 두 배 아 후원감사합니다 4배 맞은 거야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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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속이라서 1.5 배 자속이라서 1.5 배 wollten 4배 2 배 들어가서 4배 6배 이거 지금 고스톱 같애 붙이고 붙이고 파울이들 봐 너 시끼는 딱 대 아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야 잠깐만 선발 선발 누구 처음에 돌이란 말이야 돌은 빵터조조가 지죠 아 지진에 취약한 조합이네 지진에 취약한 조합이야 풀은 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평속성일걸 비행이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악의 파동 풀이 죽나요? 아 개적패야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돼 아 말이 안 된다고 아니 말이 안 된다고 32렙인데 메가드레인 4배라고요? 왜요? 왜 4배야? 쟤는 바위땅 바위한테도 강이야? 그래요? 난 바위가 더 센줄 알았는데 풀 이렇게 으깨지잖아 아 어차피 잡초는 다시 또 일어나죠 박치기 여완병하네 야 박치기 해버려 야 지금이야 그치 발동 됐죠 아 바위는 이게 튼튼해서 이게 노말이 안 먹자 아 아 아 아 강적이야 아 이거 지금 뭐 스킬 쓰면 맞는데 자버려 아니 안 되겠다 지대기 공룡 태권 당수 가야겠다 근데 땅에는 또 안 되는데 한 배인데 한 배 아 이거 독이라서 잠깐만 잠깐만 독이잖아 어 찼어 잠들었다 잠들었다 하품에 걸렸다 대가리 대가리 침착한 주펄림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왜 효과가 굉장했지? 땅은 안 먹히는 다진 땅이 되는게 반속이 아니고 그냥 서로 무의미한 상성인가? 다진 땅은 원래 그냥 한 배 라스 한거 없었대 레어코일 전기 전기 강철 전기 강철이니까 이 에 에 에 전기가 강하잖아 식물이 전기 안 먹으려면 땅이지? 들어와 들어와 쥐순이 나가 경험식 경험식 경작 예은병하네 특수공격 강해졌죠 의미 없죠 구멍파기죠 직접타격기죠 아 나 지진 배우고 싶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 지진 배우고 싶어 방 터졌죠? 고스트 커신 커신은 커신에 지능이 없잖아 식물은 지능이 없기 때문에 커신을 봐도 놀라지 않지 않나 커신을 봐도 안 놀라잖아 친구 없나봐 친구 없어가지고 고스트 갖고 다니는거 봐 수면가루 수원 감사합니다 오오 세븐인데 아 화상 커신도 잠을 잔다 잠을 잔다 메가 드레인 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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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왜 독이 식물에 강해? 왜? 식물이 있고 독이 있지 독이 있고 식물이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렇지? 식물에서 독식물 같은 거 봐 매지컬 샤인 어? 이거 악을 걔가 이기잖아 헤어리가 근데 얘는 굿 아니야 굿 굿 치수니 튀겨버리면 되지 않아? 오오오 고스트는 고스트야 어? 마비 걸렸어 이거 진짜 잘 안걸리는 건데 아싸 구멍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내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구멍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아우 쟤 쎈데? 쎄 쎄 구멍 파서 숨어버리고 끝 아무것도 안주네 냄새꼬 봐봐 어 포인트어뷰 중요한 건데 그저 갑자기 파오리에서 제로 바뀌었어 오 피한거 봐 나 잘 피하죠 못 지나가네 관동지방 땅이란 땅은 다 파고다니네 야아 황몽이? 황몽이 안될텐데 불? 구운 땅이죠 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속성이 팡 갓이 진짜 너무 길다 니들이노? 독? 그냥 써 독은 땅에 약하죠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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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똥개 훈련시켜?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부스터 민영의 부스터 불이죠? 구멍 파면 됩니다 전광석화 전광석화 아니 얘 번개 기술 아니야? 전광석화는? 야 너 말이야 으아 엉망진창 자 이거 봐봐 여기를 보고 피해요 염분홍시티 염분홍시티는 뭘까? 음 페어리? 아 독이래 독은 땅이니까 이걸로 다 비비겠네 독 땅이라 쥬대기가 다 패죠 비행 쥬순이가 좀 불리한데 하지만 튀겨버리기가 있죠 깔끔하다 섹시한 공격이었어 깨비드릴죠 깨비드릴죠 그대로 싸워 자 프라이드치킨 프라이드치킨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살았어? 마비 때문에 기술을 스피드 스피드가 스피드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턴을 한턴 쓰면서 쉐도볼 어? 쉐도볼 왜 의미없어? 왜? 커시는 커시는 아 커시는 노말이 안돼 노말 비행이야 노말 비행 뚝배기 비행은 뚝배기가 잘 안들어가나? 노말이 잘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속이 1배가 됐나?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한테는 약하고 노말한테는 강하니까 원래는 2배여야 되는데 0.5배가 돼서 합쳐져서 1배 그쵸? 아니 1배 1배가 되진 않아요 1배가 되죠 그쵸? 1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깡패들이 야 드럽게 많아 지금 뭐가 있거든 위에? 뭐 구슬 하나 있어 위에 이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뭐길래? 이 구슬이 뭐길래? 아 여기로 갈 수 있다 2배가 되죠 2배가 되죠 2배가 되죠 그럼 2명만 잡아도 돼 3배가 되죠 안산 떨게이트 2배가 되죠 얘네들은 뭘 가지고 다니까 데드 가이든 아 또 신나게 구멍 빼고 kedr 띄우는거 조심하쇼 아 이거 다 좋은데 애니메이션이 느려가지고 얘가 부유도 없어 아싸 좋구나 애니메이션 속도 바꿀 수 있어요? 어? 어? 아 보고 싶은데 없어 이야기 속도만 돼 빠름이 좋아 내 포켓몬 레벨을 올려도 진화를 안해 친구가 없어 용수 근육몬 친구가 없어가지고 하하 근육이니까 다진 땅 그 독이라서 안 먹힐걸? 그죠? 독이 이럴땐 좋네 굳이 같은데 킹 무적 풍화륜 지가 더 아프죠 근육 대 근육 메차쿠차 이 자식아 척 너 때려? 나도? 척 척 척 안되지 자 다음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상처에기면 화낼거야 금구슬 아씨 싸우기 싫은데 어? 뭐야? 도나리 커요운데? 움직임 열받는데? 딴 데 보는 척 소원 감사합니다 왜왜왜왜 왜 불러가 아 어 또 있어 흔한거야 흔한거야 날개의 인분은 몸에 묻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1.5m 날개의 인분은 몸에 묻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개 커 징그러 감사합니다 1.5m짜리 나방 군대에서 봤어 어? 특공형인데? 스피드도 좋고 걱정거리가 많은 고집스러운 성격이야 걱정거리가 많은 고집스러운 성격이야 저리가루 환상빔 오오 흑혈 피 빨아먹기 어 좋은데? 얘 쓰자 나방이 걱정거리도 있고 누구 대신 넣을까? 누구 대신 넣을까? 얘 기절했으니까 빵터저초 대신 넣자 흑혈 이렇게 오오 흑혈 고집이 특공 떨어져요? 고집이 특공 떨어져요? 흑흑 후원 감사합니다 흑흑 훑 채력도 엄청 많네 이루 이름 후원 감사합니다 도란.. 도.. 도나리 얘가 근데 원래 버터풀이잖아 그쵸? 근데 누가 봐도 그게 맞던데? 디자인이? 연.. 그 계승을 한게? 얘 나방 아니잖아요 나비잖아요 누가 봐도 버터풀이 나방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얘가 원래 버터풀이어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그쵸? 버터풀 진짜 뭐... 버터풀이 아니고 버터찐 어때? 후원 감사합니다 버터찜 후원 버터찜 오 또 있어 피해다니 여기까지 튀어나왔어 와 쫓아온다 버터찜 아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그마 아 얘 멋있어 나 얘 키우고 싶어 불 멋있어 옛날에 애니메이션 불빛이 멋있었어 불은 구운 땅 진짜 불알이야 저거는 딱 노렸어 불알로 그죠 불까지 붙여놨잖아 불알 감사합니다 아저씨 뒤에 그 뭐야 저 이름 뭐지 저 버터풀 어디서 나셨어요? 하하 와 이걸 이걸 찝어내? 어떻게 봤지? 지은이 샤미드 물 물이 부위 물은 좀 불리하거든요 하지만 전기를 배워놨죠 10만 볼 내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어 아플 것 같은데 쓰리려 나가는거 자속도 아니고 특공도 약하고 아 물이면은 걔 누구야 빵터조초가 좋은데 알만하면 얘 안쓰고 싶어가지고 알만하면 얘 안쓰고 싶어가지고 너무 쎄 고지 고지가 땅이야 땅은 벌레가 이겨 아니 얘 비행이잖아 그쵸 아닌가? 벌레 독이네? 그래도 벌레가 이길걸? 근데 독이 있네 근데 독이 있네? 독이 있으면 땅이 안좋잖아 아씨 독대모 그 대신에 날아다니니까 그게 안돼 개같은 지진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수명가루 안맞죠? 안맞죠? 바빠라 쭈욱 또 시작인가? 악몽? 악몽 시작인가요? 흐흐 감사합니다 어? 아멘 감사합니다 버텨 뭉집으로 버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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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앉아 오 잤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패 깨어나기 전에 패 그리고 내가 공격도 빠를걸 그래서 내가 먼저 때리니까 끝났죠 자속 박치기 이즈 너놈아 후원 감사합니다 물을 넣어야겠어 뉴트리오 비행 자 일단 자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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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떻게 포켓몬한테 한방에 안 죽었지? 저 자식이? 물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땅 만나면 답이 없어 땅을 만나면. 아 도저히 못 쳐봐. 연분홍 시티 거의 다 왔나? 다 왔나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갑시다. 이거 교체를 해. 물을 지금이라도 키워. 갸라도스랑 떡병이 있거든요. 근데 갸라도스가 이게 좋은 갸라도스야. 왜냐하면 그 500원 주고 산 갸라도스라서. 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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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병가리는 안좋아. 느려. 어? 느린데. 얘 키울까? 아 양말거북이 맡긴거 있잖아. 할머니 댁에. 할머니 댁에. 소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적패 스타팅 쓰기 싫은데? 다 기절했어. 아. 버터찐이 개쓰레기야. 버터찐이 진짜 찐이야 찐. 버터찐 찐이라고. 얘도 있잖아. 아 얘 구데기였지. 아 능력치가 구데기였어. 소원 감사합니다. 물당 없나? 근데 키우기 귀찮은데 그냥 얘 쓸까? 그 정도? 게맛. 얜 특수 공격이 약해가지고. 공격은 되게 좋네. 후원감사합니다. 공격이 좋은데 특공으로 되어있어 그냥 얘 넣는게 나을 것 같아 떡병아리 넣고 기술 머신을 좀 알려줘 폭포오르기 됐어 그리고 미츠 즉시전력 적벽이 일단 즉시전력으로 해 이교대 빵 터졌죠? 기절 아닌가? 후원 감사합니다 얘도 기절인데 일단 박사한테 다 보내 김고촌 아 이거 받은거네 푸딩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 얘 뚫을 수 있겠지? 나는 혼자 살아서 포켓몬을 치우고 있어 지진 씹으면서 나온다 지진 씹으면서 나온다 개 키우네 개 잠깐만 타 죽잖아 불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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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푸짐한거 보래 불앤불 불앤불 구멍파기 구멍파기 다 배워놨죠? 구멍파기 팡 다 배워놨어요 구멍파기 구멍파기 가디 떡병아리는 안되겠지 야 가 개많이써 어? 어? 얘 날개 쉬기 배워놓자 후원 감사합니다 쥬데기랑 쥬순이 그거 됐어요 아파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적벽이 스킬을 좀 가르쳐 사기입니다 날개식이 깨트리다 빼 메가쥬레인 이미 알고 있네 그리고 그거 받아와야 돼 애기 아 얘도 이겨야 되는데 일단 다른거 넣어놓자 경험치 받게 황멍이 넣어놔 펄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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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을까 일단 넣어놔 폭포 배웠어 이미 새 포켓몬 새 포켓몬 비행 비행에 전기 지지기 그리고 튀김에 좋다면 새는 불에도 요리가 되기 좋죠 아 임시로 쓰는 임시로 쓸래가 없어 지금 어 좀비자 적발있죠 마비시키기 아 아 얘가 왜 선발로 나와 럭키 꼬래 폭포오르기? 어 안 되었나봐 가르칠게요 10만 볼트 아 아 이렇게 위에 3개 아래는 경험치 빨아먹기 그리고 폭포 오르기 가르치기 객기 그리고 정해 자 자 다시 정해요 선발 1군 1군 누구야 좌봉알초는 이제 빼야 될 것 같은데 1군 쥐대기 그쵸? 마킹을 바꿔 하트로 하트로 뭐야? 마킹이 표시가 안돼 원래 안된데 원래 안된데 아트 안 돼 안 돼졌죠? 얘 쓸까요? 2명 쓸까? 버터찐 하하하하 버터풀 찐이에요 이게 버터찐 쓸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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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찐 풀 풀 풀이 두개인데 개인적으로는 스타팅 적폐 적폐 싫어하기 때문에 풀을 포켓몬 대표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빵 터졌죠 빵 터졌죠 그쵸? 얘네는 어쩔 수 없이 넣은거야 백업 요거는 받은거라서 좀 쓰기가 그래 이 세개는 냅두고 푸딩 비행대표 김고촌 불대표 황멍이 물은 떡병아리인데 펄떡이 괜히 인기있으니까 쓰기 싫은 심술 바위 바위대표 꼬마돌 마인맨 얘 스택구덱인데 악대표 노말대표 도 얘는 안쓸거같아 마킹치워 어니북이 맡겨놨어요 좌봉알쳐도 안쓸거같아 마킹치워 요느낌? 요느낌으로 가져가고 꼬마돌 안쓸거같죠? 얘 웬앱 뜯더라? 재능이 좋나? 아 재능이 좋구나 재능이 좋구나 소원 감사합니다 근데 얘를 왜 쓰기 싫었냐면 이름을 못 바꿔 이름을 못 바꿔서 쓰기가 싫었어 그 받은거라 그 받은거라 얘도 빼 마인맨은 그냥 쓰기 싫어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가 그거에요 그래서 정렬을 하면은 즐겨찾기 순으로 해서 요정도가 메인멤버입니다 여기에 유학간 어니북이 데리고 오면 돼요 칙칙이 일곱 명단 유치 받았어요 쟤네 쟤네 지찐네 다 죽어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딴 데보기 이거 경험치 많이 받을텐데 그죠? 랩업을 많이 해주실 수 있겠네? 랩업을 많이 해주실 수 있겠네? 랩업을 많이 해주실 수 있겠네? 어? 뭐? 잠깐만 뭐 있었어? 뭐 있었지 않았어? 그죠? 아 적벽이 타 아니 그거 타 황멍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 나 저거 죽고 싶은데 그냥 가 포켓몬 도감을 채우고 있다는 아이가 너니? 조수님이 여기 있대 또 가르쳐 주겠죠? 제가 누군지 기억 아시나요? 접니다! 오 박사님의 조수에요 50종류의 포켓몬을 모았으면 굉장한 도구를 전달하도록 박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50종류보다 많은가요? 대단하군요 잡은 포켓몬은 66종류 굉장한 도구를 드리 어? 없잖아? 잃어버렸나? 이를 어쩌지? 줄 수 있는게 없는데? 그..그렇지 퇴사했어? 조수 세트를 받았습니다 옷을 벗어서 조수 세트를 줬어요 어레인지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가운 소중하게 입어주세요 제가 박사님의 조수였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미친놈이네 입어봅니다 옷 갈아입기 장치 오.. 귀.. 커요운데? 오.. 악세사리를 모자에다 넣을까? 모자도 못하네 지두리아빠 너도 바꿔 조수캡 조수상의 조수팬츠 조수슈즈 조수 백 꼬렛이 이쁘다 그쵸 희귀한 포켓몬이 많아서 좋아 이 마을의 포켓몬이라 잡으면 안되데 여기는 포켓몬 희귀한걸 많이 보관하고 있나봐 풀세력가 없어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회복부터에요 회복부터 캠카다 지연과 포켓몬을 잡으러 모이기로 했는데 새 포켓몬이 안보여 희귀한거 엄청 많아 동물원 같은건가봐 야돈 야돈 캠카 포켓몬 카페네 포켓몬 카페 그 뭐 있잖아 개카페 이런거 고양이 카페 개카페 어 켄타우루 이게 뭐지 켄타로스인가 켄타우론가 이게 뭐죠 꼬라파 쟤 쟤는 뭔지 모르겠다 재밌어 포켓몬을 이끌어 주자 충전부터 하고 싶은데 사파리존 충전 여기다 충전 이거 과 이거 병력 체육관 독수 전사독이라고 짓지 아 좋습니다 이제 바꿔야죠 독의 맞춤형으로 바꿔 자 나와 땅 땅대표 어? 아 여깄다 적벽이 나와 주대기 자리야 물 풀 팬텀 자리야 됐다 됐죠? 어 잔만보 찌뿌둥이 찌뿌둥이 떡병아리 왜요? 키워야 되는데 또 알려준다 마블러스한 기술 오케이 찬방찬방 어 물 물 배우면 끝난거 아니야? 90 데미지에 마비를 넣어 커다란 파도에 전기를 날려서 그럼 이거 빼고 넣으면 되잖아 그럼 각 속성 다 있잖아 개적폐가 개적폐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적폐라고 해도 그죠? 마블러스한 관계를 맞춰가렴 고파크 고파크에서 많이 채울 수 있나봐 포켓몬 리그야 왼쪽에 그쵸 리그 물 생겼으니까 떡병아리 쳐내져 땅타입의 텅구리를 가지고 있나 어 아 나 바로 버려버렸잖아 아 알로라 텅구리 알로라 텅구리 감사합니다 아 사탕 됐어요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 12번 도로로 이사갔다는 모양이야 근데 왜 살아 당신들이 옆이 포켓몬 센터나 편한데 집세가 비싸 센세권이네 센세권 이 할아버지 아냐 이수재와 아는 사이인가 그는 나의 손 잘 아네 어릴 적부터 희귀한 걸 좋아하는 아이였지 오 이수재야 사파리존의 원장님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정정하셔 그렇지만 이는 전부 틀리다 나더락 나더락 노랑초파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수재형은 포켓몬 전송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형이야 먼지방에 있는 박사님이 같이 만든 거고 오 대단한 지방이네 사파리존 입구 주변은 상호 교류 에이 에어리 랜다 그리고 안에 고파크가 있지 못하는거야 못하는거야 일단 갑시다 좀 사볼까 로건 좀 스피드업은 사봤니? 고파크라고 적힌 깃발은 없나? 관광객인가 봐 비술? 비술 어디서 배워요? 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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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리 혹시 생각해? 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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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너 지금 상태 이상이라 이런 거로 여러 개 사는 게 좋잖아 그죠? 상태 이상은 한 번씩만 걸린다고? 서핑 어디서 배워요? 그거? 파도타기? 그러니까 그거 말고 물에서 이동하는 거 날 좀 호와줄게 흘리는 인구헌후로에 있다네 아 물 있는 데서 배울 수 없대 인구헌이너 후원 감사합니다 괴력 괴력 갖고 있는 괴력몬? 비술이래 답답해 죽겠어 여기서 베테랑들이 다 모였나 봐 연속에서 같은 포켓몬을 잡다 보면 색이 다른 포켓몬을 만나기 쉽다는 소문이 있어 꼬북이는 꼬북꼬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은 포켓몬을 많이 잡으면 그 포켓몬을 잡은 뒤에 도구를 발견하기 쉬워진단다 파인 열매를 먹인 포켓몬을 잡으면 쉬워지는 거 맞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링이 작았을 때 맞추고 한번에 포켓몬을 잡고 암튼 그렇다 긴마당 황몽이는 왠지 안정이 되는 것 같다 슬버 코어롱 파크에서 파도타기를 배웁니다 우리 원장님의 별명은 야돈이에요 보세요 포켓몬 야돈처럼 얼 빠져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해박하셔 포켓몬의 화석도 가지고 있어 포켓몬보다 일찍 일어나자 금빛으로 빛나는 뭔가를 봤어 19번수로 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 야돈 원장님 이유는 야돈 원장님이래 어디 편찮으신가 틀리가 없대요 그냥 야돈 원장이래 누구씨 7112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도구 저긴 아이템볼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래 어라? 저거 살아있는거야? 켄카 식스테일 가디 럭키 우휴 켄타로스 어 이거 배우는건가 보다 이 라푸라스 나이들었지만 예쁘지 않니? 옛날에 함께 파도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했었단다 쓰읍 라푸라스는 이제 잘 헤엄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평생 곁에 있어줄거야 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보답으로 물 위를 나갈수있는 기술 물결타기를 가르쳐줄게요 오우 배우고 싶은모양이구나 물폭 bothering 아닌데 괜찮을까? 난 시간 나는 괜찮은데 이 물에 살던 포켓몬들은 뭔죠? 재채기라도 해가지고 전기라도 나오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로 조합하는거 배터리 낚시 자 안정시켜야 돼 보드도 줄게 다 주네 라프라스 비술도 배우고 고라파덕도 보고 떡병아리도 보고 할 수 있나? 로봇탭 고파크 아빠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아빠가 잡은 포켓몬을 받을거야 다 휴대폰하고 있는거 봐 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모니터로 애들이 어떻게 지내나 와 누나가 내 스위치에 포켓몬을 보내줬어 내가 잡은 켄카랑 포니타랑 민용 너한테 줄게 여기서 다 던져서 잡을 수 있나봐 돈내고 들어가서 포켓몬을 잡으러 가자고 했는데 효진은 어디있는거야 잔뜩 잡아야지 나도 무얼 하겠습니까 플레이 에리어 플레이 에리어에서 놀기 위해서는 같은 포켓몬이 25마리가 될 때까지 고파크에 맡겨주십쇼 아 포켓몬 고우를 잡은거 여기서 줄 수 있어? 끝이야 그냥? 나 포켓몬 고우 얼마전에 했는데 소영이랑 그거 할라고 난 엄청 많이 잡았는데 막 거기 막 1세대 아닌 것도 엄청 많더라구 그럼 여기 뭐 음이 없네 틀리만 찾아줘야 되네 어디 항구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 항구 홍항항구 라프라스 멋지다 어디서 잡을 수 있는걸까 잡을 생각부터 해 어 뭐야 홍비 compliance 피헝 아 19번 수로를 말한거 아니냐고 황금색으로 빛난 짖 Ooh ........ 개의 자속을 안받아서인가 봐 어? 오오옹 땅이라서 아 특공도 별로고 맞아 특공도 별로야 두트리오 교체 아 제가 이렇게 세지 상대로 나오면 얘가 세일까 비행에 그냥 내가 취약해서 온가 킹 아 비행에 안 취약하지? 전기가 있으니까 근데 왜 자꾸 저 터졌지? 땅이 많아서 그래 대응은 할 수 있는데 많은 수의 포켓몬이 비행에 약해 그리고 물 상대도 쉬운데? 엑평지를 아 맞아 지진에 죽었어 지진에 그래서 물 속성이 필요했어 지진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그니까 포켓몬 피카츄는 물 속성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맞았을 때 그 한방에 못 끝내면 지진 받고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 속성 포켓몬이 있긴 있어야 돼 어휴 옆방지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 관장 만나야지 무인발전소 19번 도로 어딨어 여기가 19번 수로네 일로 가자 관장 나오라고 그래 관장 나오라고 하려면은 회복부터 하고 여기는 독 독은 개로 다 처리 가능하죠 쥬대기 선에서 정리되죠 기아라도스 물 비행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자 가자 물리치자 사실 치료가 아니라 잡아온 포켓몬으로 리필 해주는 거에요 하하하하 아 그니까 수리를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리퍼 리퍼 포켓몬 그쵸 장기 랑 다 따로 빼놔 가지고 조합시켜 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그 온 시켜 가지고 dna 그 딱 그 지도가 다 밝혀져서 지금 그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많은 포켓몬을 만날 수 있단다 트레이너를 환영하고 있지 그래서 니가 포켓몬 50종류 잡은 이상 잡은 트레이너인지 확인해 볼게 66종류 잡았구나 도전할 수 있어 저리가 이 찐따야 어 뭐야 하하하하하 나의 변신술에 놀랐는가 나와의 승부에서도 변환자재의 기술로 자네를 놀라게 해주지 생각도 못했어 내가 찐따야 나랑 똑같았지 수상한 기술을 맛보고 오렴 자 바로 만나 어 갈려면은 막혀있어요 여기가 봐봐 막혀있죠 길이 보여 연기가 길을 알려줘 보이지 않는 벽 시스템이야 얘랑은 처음부터 보는거 같은데 맞죠 마블러스 아저씨 독 날아퍼 아 이거 아끼고 싶다 이런걸로 처리하고 싶다 41렙이야 바로 공격 달맞이 산에 안갔나봐 달맞이 산에 안갔나봐 교체 쥐순이 바로 쥐순이 독은 땅 애벌이래 땅 애벌 아 아 아 으 버터찐 쓸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아니면 버터찐 활약할 시간 없을거 같아 으 으 으 으 으 정답 센터가 살렸어 리퍼 받았단 말이에요 벗어진 뭐 빼고 넣을까 일환이 빼고 넣자 떡병아리랑 황몽이는 키워야돼 자 한번 싸워봐 포켓몬은 테크닉이야 질뻑이 벌레한테 안되죠 벌레 기술 흡혈 왜 안돼 좋태메 어? 좋태메 에스퍼랑 땅 땅벌레라고 했는데 아까 누가 뭐야 이수나 처리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아잉 으음 얼굴을 왜 클로즈업 잡았죠? 아 맞지 않았어 질법이 너무 귀찮아 아 클로즈업 잡은거 너무 열받아 질법이 방어 태생 클로즈업을 왜 잡아주네 버프하기 전에 잡았어야 했는데 버프찐 땜에 걸렸다 해냈구나 아 귀찮아 아 격투 안먹히는데 독은 왜냐면 독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루피가 마젤란한테 진 그 이유죠 43 33 독진봉 쥬데기가 나왔다 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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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비행있어서 안맞나? 없죠? 내 버터찐도 맞았는데 얘도 없지 그치? 영린 뭐야 저거 그치? 쥬웅 독속성이 있어서 두배가 안들어가나봐 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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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레라 땅이 반감이래 벌레 벌레독이지 벌레독 쥬웅 아 어려워 포켓몬은 진짜 공부해야돼 그쵸? 바꿔 얘 쓰지마 독은 악으로 깡으로 이길 수 있는데 얘 써야겠다 어 어? 노멀 벌레독 쓰니까 적벽이 데려가자고? 오 좋아 포켓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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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버터찐 사탕만 드셔 오 오 호소 호소 잠잇 호소 소아 호소 불꽃 세례 불꽃 세례 불꽃 세례 다 방어를 배웠지 열받게 불꽃 세례 맹독 걸고 방어로 버티는거야 불꽃 세례 죽었어 아 독을 걸어놓고 버티기 실전 국룰주 아 저 짜증나 저 방어 저 첨보저 아니냐 아 하고 얘가 쓰고 내 차례로 해서 찝었구나 한 턴을 바꿔 경험치 먹게 적뼈기 말고 굴은 총알 풀러, 다시 아, 고일환! 아, 그러네. 에스퍼니까? 고일환이 활약할 수 있다. 근데 에스퍼 기술이 있어. 없나? 어, 없네? 아, 나 악하고 헷갈렸나봐. 커신은 커신이 아무리 나와도 식물은 놀라지 않잖아. 메가드라이. 어, 왔네? 고스트. 고스트는 고스트가 약점이래. 고스트가 있었네. 잘 모르면 꼬레스레. 용적용, 고적고. 이거 한번 써보자. 고스트가 약점이 없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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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그냥 싸워 버틴거봐 어? 고스트만 3개 있어 아 이거 한국도 맞겠는데? 침착맨 좋아하는 사람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파 울어버릴 것 같아 울진 않았어요 울면 지는건데 울진 않았어요 울어버릴 것 같은거지 참았어요 기술 전문가인가? 체육관 갔다 와야겠다 너무 아파 타이거 우즈 같아 야 저 안에 있는데 할 수가 없네 관객들 다 보고 있죠 아니 이렇게 황금멤버가 있는데 못 이겨? 말이 돼? 아니 이렇게 황금멤버가 있는데 못 이겨? 어? 고일환 배운게 없어 에스퍼 배울게 있나? 어? 아 근데 꿈꿔야 돼 이거는 이거는 뭐지? 케어리아 메가 드레인 구데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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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약점에 박으면 좋다고 아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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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읍이 하나 있으면 사기야 개사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선발을 독이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독이니까 결국은 쥬데기로 승부를 봐야지 않을까 쥐대기.. 쥐대기로 해야지? 안걸리면 좀 힘들다 됐습니다?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아.. 댄싱샤나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 사탕 먹여.. 사탕타임 지식의 사탕 근데 얘는 할 필요 없잖아 일환인은 내가 많이 줬어 떡병아리 좀 줘? 나중에 줘 마흠 일환인은 공격이 세서 스피드가 중요해 그쵸? 어? 지수님? 방어 아.. 속도? 니네 주고 싶은데? 킴 와.. 공격 123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됐어.. 여기까지 처리했죠? 나 이거 없으면 못 깰 것 같아 아래 이거 안 보여주면 애기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수제자 광휘 광휘 안되지 안되지 아보크는 안되지 구멍파기로 깔끔하게 스피드 활용해서 사탕 먹인 스피드로 활용해서 먼저 성공 굉장히 중요해요 포켓몬 세계에서 뿡 다음 바보크 아보크 구멍팡 탈드로 두두두두두두 보라 음 안되죠. 41렙이어도 안되죠. 음 41렙 이거 랜덤이죠? 랜덤도 이거 재수없게 막 특수 특수공격 이런거 오르면 좀 짜증날거 같은데? 그죠? 2렙 CP는 크리파워 아니야? 랜덤 아니래. 정해져있다. 노력치 252, 252에 따라서 컴백파워라 컴백파워 펭수과자 좀 먹어야지 펭수과자 좀 먹어야지 이게 지대기 공룡입니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든 흠집 잡으려고 막 하지만 안되죠 지대기 공룡 수제자도 그냥 물리쳐버리죠 야 얘랑 안싸웠는데? 아 싸웠구나 아닌거 아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느쪽이 독수일까아요? 소원 감사합니다 오 시노비 기술의 정수를 받아라 시노비 기술의 정수를 받아라 보여주고 다시 하나로 돌아와 치사하게 안싸워 또 도가스가 또 도가스가 또 도가스가 관장하고 독수가 포켓몬이었으면 더 쎄을 것 같애 공룡 시장 흠 아 아 아 아 독수 독수 그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돌풍탄 안되죠 독이 있어서 내성있죠 진짜 사천왕이야 독수? 왜 안알려줘? 왜 사천왕이라고 소개 안해? 왜 사천왕이라고 소개 안해? 조나리? 2세대에서 그렇게 한대 사천왕이 로켓단 간부 아니야? 관장이 더 좋은거 아니야? 그 저번에 비주기 앞에서 다른 간부 있었잖아 관장은 지방 대표고 마을 대표고 사천왕은 전체 포켓몬 세계에서 사조여웅전 천하오절 같은거야? 천하오절? 황약사 얘는 나중에 커서 구양봉이 되는거네? 떡병아리 사슬묶기 어? 에스퍼 이제 드디어 배웁니다 아니네? 이거 전략적으로 쓰기 좋은데? 지진만 막아도 그죠? 얘는 폭포오르기가 비슷하네? 흥원 감사합니다 움직임을 막는거잖아 그러면은 한대 맞아야되네? 구멍파기 수료해야지만 제 포켓몬이 될 수 있어요 구멍파기 수료 못하면 못돼요 자 후원 감사합니다 흥 흥 어? 서로? 서로 안맞아? 볼베트에 끼는 효과가 없고 방법있죠? 아 혼anta 규순이 공룡이 알고있구나 지순이 공룡이 알고있구나 얘가 먼저니까 내려오면은 내려오자마자 지져버리고요 어? 왜 안돼? 이런거 때문에 자력 버프기가 필요해 그쵸? 사람하고 할 때 아 두 번 연속을 하긴 힘들어요 뭐 하늘날기 뭐 이런식으로 피하나? 시간 끌기로 독 묻히고 아 수수료 독치료 해버리기 질뻑이 지신이 나가 이제 초장기 잡아야돼 안그러면 지랄 예병에 아아니죠 나 숨져 좋아 야 이거 카운터인데? 아싸 이제 다음에 방어 못하죠 이제 독 쓰겠죠 안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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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격 필요없죠 또 다시 구멍팝니다 그러면은 또 방어하죠 그쵸? 방어 허투루 쓰게끔 나는 구멍파서 들어가있고 그쵸? 그쵸? 이것이 듀얼이죠 그리고 상대방 체육관도 다 부셔놨어요 7,000원 기술 머신 내놔 얘 뭐 줄꺼 같냐면 문포스 하이파이 방어는 이미 있어 60레벨까지는 자네 말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 이것을 자네에게 주겠다 어? 맹독 포켓몬 기술 맹독이 봉인되어있다 데미지가 커진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기술이지 야 나도 배워 야 나도 배워 나도 배워 나 방어 있죠 나 방어 있잖아 그쵸? 이거랑 섞어가지고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맹독 방어 해 이거 구멍파기 있잖아 구멍파기 맹독 방어 맹독 구멍파기 방어 맹독 구멍 해 나도 해 난 안 하려고 했어 니네가 어? 니네가 시작한거야 어? 독수 네가 먼저 한거야 나 하기 싫었어 니가 더럽게 싸운거야 그리고 얘네는 독이 자속이라가지고 좋아요 아 맹독은 자속 없어요? 어? 어? 잠만보 잠만보 되나? 잠만보 잠만보 자면 되잖아 독 빠르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미쳤어. 끝났어. 끝났어. 살기? 필요없어. 맹독을 배우고 럭키? 럭키야. 그리고 방어를 하나 배워. 완벽해 이거. 그리고 자. 그리고 하품 한 번 하고. 나 박치긴 하나 놔둬야 되는데. 박치기 빼? 독바르고 하품하기. 하품 맹독 중첩을 못한데. 그럼 하품 빼. 빼고. 구멍 파기가 얘가 안 될걸? 등치가 크가지고. 아 구멍 파기 되면 대박인데. 아 구멍 파면은 씨. 독바르고 구멍 파서 들어간다. 예염병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걸 예염병을 못하네. 진짜 금은. 얘 완전히. 이론산 무적 아니에요? 그죠? 이론산 무적이잖아. 이론산 무적이잖아. 이론산 무적이잖아. 이론산 무적이잖아. 진짜 이거 하자. 그리고. 찌뿌둥이 선발. 아 강철한테 독이 안 통한데. 아 풀렸네 이거? 땅을 못파요. 제가. 잠만 보니 등치가 커서 안 돼. 수로로 가야죠. 아 치유하고 가. 그럼 독속성이 있는건 너무 안 좋다. 그쵸? 방어로서의 의미만 있네. 공격할때는. 그걸 못하니까. 공격속성에 못 묻히니까. 독. 독 단발. 단발 공격 있어요? 아 오물폭탄 같은거. 아 독지르기 맞아 있어. 독 걸리면서. 데미지 넣는거. 어. 고파크에는. 희귀한 포켓몬이. 잔뜩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에비니 연동이니.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무서워져서. 도망치고 말았네. 무식해서 슬픈건데. 저. 로이. 자신만만한 표정 봐. 아무것도 몰라서. 자신만만한 표정. 어설프게. 어설프게 무식한. 로사는. 슬. 시무룩해져 있는데. 대놓고 무식한. 로이는. 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 어디 돈이 될 만한 건수가 없을까나. 발밑에 단단한 뭔가가 느껴지네. 한번 파보자. 틀리가 있어. 굉장한 보호물을 발견했어. 뭐야. 틀리잖아. 빌어먹을. 아무리 금이라지만 필요 없어. 앗. 꼬마녀석.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거 니가 가져가. 금틀리야. 틀리를 금으로 만드나? 틀리를 왜 금으로 만들어? 니가 가져. 손도 씻고 싶고. 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금틀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로이. 개부자자잖아요. 돈이 필요가 없어. 얘는. 금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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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명예가 필요한가요. 명예가.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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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요. 어잉. 으악. 모래가 막 씹힌다. 이런 실례였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말해도 전혀 안 통하고. 부끄러워서 사무실에 얼굴도 못 비치고 있었단다. 야돈. 야돈 사장님이었나? 야돈 관장님인가? 사파리 세트. 미러내기다. 하. 밀어내기 배웠어요. 밀어낼 수 있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처음에 포켓몬 나왔는데 이런.. 알차게 구성한 것 자체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포켓몬을 수집하고 포획하면서 기술도 있으면서 상성도 있으면서 그 데이터에 다 집어넣었어 비밀길도 있으면서 그 안에 폴리곤 얻는 미니게임도 있으면서 너의 피카츄 머리가 정말 좋구나 밸런스 밸런스가 그때는 그것까지 맞으려고 하면 욕심이죠 어? 뭐야 디그디그 뭐야 디그다그 금구슬을 줘? 난 엄청 좋은 디그다인 줄 알았는데 영차 영차 용지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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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찌기 영차 영차 영찌기 영차 영차 앞으로 고꾸라짐이 길었던 여행도 끝나죠 물포켓몬? 물포켓몬 안되는데 이 친구들 수영팬티소년 춘수 자 한번 여기 써볼게요 잠마부 한번 써볼게요 황금 무적의 수 맹도 안 맞았네 이게 또 안 맞을 수가 있나 맹도 어 됐어 여기서 한번 씹어 방어로 방어로 파도타기 바로 씹어버리고 아 여기서 박치기 말고 그걸 넣어야겠다 방어 올리는거 특빵이나 여기서 왜 자 자면 안되지 박치기 이제 여기서 공격할거란 말이야 한대 맞고 자 굉장히 효율적으로 142 체력 회복 142 체력 회복 아 이거 땅파기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땅으로 한번 파서 시간 끌고 얘를 한번 봐 독수에게 배운 최강의 기술 근데 잠듬으로 시작해 방어 방어가 떨어져 그쵸 특빵이 높고 아까 그래서 파도타기에 안 죽었구나 엄청 센거네 파도타기 아 근데 빛의 장막을 못 배워 리플렉터 쓸까? 유류 열매 주면 잠들자마자 깹니다 박치기가 없으면 박치기 필요없어 저 잠드는거 깨우려면 걸어다니면서 안깨우죠 잠든 상태인데 잠든 상태인데 천천히 근데 이 잠든은 내일 다음에 풀릴 수도 있는 잠든이잖아 그쵸 두턴 확실히 자는게 아니잖아 깰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안깰 수도 있어요 안아파 안아파 뭐야 민웅 민웅? 민웅 민웅? 아니 아니 지금 이 요걸로 할래요 드래고는 구멍파기 침착맨의 둥지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뿡 그리고 설탕 다 썼나 잠자기가 있잖아 그쵸 쥬대기 공룡이 할 수가 있어 근데 공격력 찍은게 너무 아까워 잠자기 맹독 땅골파기 방어 하나는 써보자 하나 하나 쥬대기 공룡은 저거 하고 쥬대기는 물렁사리를 안된다고 봐봐 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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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잠자기 다시 하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어를 하나 배우고 방어를 하나 배우고 방어 하나 배우고 비밀병기 비밀병기 쉐도우 그리고 여기 맹독을 맨 위에다 놓으면 맹독 있어 맹독 기술 머신이 있어 여기다 쓰면 됐다 완벽하다 그리고 찌뿌둥이는 필요가 없어졌죠 그쵸 어차피 이렇게 싸우는 애가 있잖아 굳이 찌뿌둥이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리고 찌뿌둥이랑 다르게 얘는 그것도 되죠 구멍파기로 공격도 되죠 찌뿌둥이를 집어넣어 우척 아 찌뿌둥이는 내 구도가 높구나 랩차나는데도 체력법 갑니다 비술 어? 41랩짜리 잉어킹 41랩짜리 잉어킹 아무리 안되네 42랩짜리 43랩짜리 44랩짜리 42랩짜리 43랩짜리 43랩짜리 B둘러서 취소했죠 저.. 저.. 잉어가 저 없이 그렇게 좋은 지네? 호민이 형 코다 왜? 와 어떻게 내가 던질 때만 저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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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만 해? 물포켓몬 얘로 바꿔? 왕눈에 사탕도 받았어 아, 독이네? 독 너무 싫어 뭘 진실이 쥬쥬 쥬쥬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맹독 안 아프죠? 그리고 방어 방어 얼음 뭉치 막혔고 내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또 땅콩 파기 숨어요 어? 구멍 파기 제가 더 빠르네 아, 선공기를 썼대 독에 대한 데미지 점점 늘어납니다 저거 펑 펑 아무튼 독으로 효과를 받죠 도구로 되게 답답하게 했죠? 도구로 되게 답답하게 했죠? 안콘치 튀겨버리고 서쪽 펠이 피어여 뺄까 안되겠다 이거 맨 앞에다 놓으면 안되겠어 맨 앞에다 놓지 말고 포지션을 쥬데이 공룡은 할 땐 하는 녀석으로 하자 할 땐 하는 녀석 맨 뒤로 보내 할 땐 하는 녀석 그리고 선방은 쥬순이 공룡이 앞서 싸워 이렇게 포지션을 세분화 하죠 지쳐버렸어 원래는 옛날에 막 걸어다니면 독도 풀리고 했는데 샤미 10만볼트 안아프죠 10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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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무훗 샤미드가 탱커형이래 그러면 얘도 맹독, 잠자기, 방어 가능? 아 원조라고? 왜?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굳이 딴 것도 많은데 엄청 튼튼한 방어 랭크업 뭐가 있대 잡혔어 물이 방어 상성이 또 좋대 그럼 강철에 다는 사람 있어요? 강철인데 독, 방어, 잠자기 강철이 방어가 좋다며 강철인데 독을 배워서 기술 머신으로 강철이 방어 뭐야 효과가 굉장한데 안 아프죠? 부전공으로도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하트 깨트리기 전공 보내 전공 래가 정 어 쏘드락 시드락 쏘드락 퐁 퐁 수원 감사합니다 7세대 독타입 주인 포켓몬한테 좋더라 왜? 왜? 퐁 강철한테도 독을 거는 놈이 나온대 헐 강철이 어떻게 독에 걸려? 참나 너무 많은데? 피해 다니고 싶은데 20번 수록까지 왔어 용웅이 용웅이 갸라도스 물 위에 서있는거 봐 퐁 투전공 와 안아프지 퐁 퐁 퐁 퐁 퐁 퐁 왜냐면은 격투가 비행한테 안좋은데 왜냐면 얘가 특수공격이 낮아서 그래 퐁 퐁 퐁 퐁 부전공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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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적폐는 땅 아냐? 아 원조는 에스퍼야 왜냐면 에스퍼가 잡을게 없었어 그리고 사이코 키네시스 그것만 하면 무조건 다 죽었어 그래서 융겔라가 스피드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갈겨 갑자기 생각나네 막겨놨던 양말거북이 생각나네 다 무린데 왜 피카츄로 안 바꾸고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피카츄 쓰기 싫어서 그런가 피카츄 쓰기 싫어 피카츄 쓰기 싫어 피카츄 쓰기 싫어 에스퍼가 고스트한테 약해야되는데 버그 때문에 카운터가 많이 줄어들었대 너무 아플거 같지 않아? 아쿠스타한테 파치파치 엑셀 쓰는거? 저거는 기절도 아니고 죽었을수도 있어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땅이냐 쌍둥이 섬이예요 그래서 홍년마을로 갈수가 있어 나 여기서부터는 원조할때도 안했어 쌍둥이 섬이예요 쌍둥이 섬이예요 물건 살수있나봐 아 돈은 안내셔도 돼요 어? 치료받은거야? 어? 재즈맨 디에이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홍년마을은 불타입이래요 불이면은 물이 끄죠 떡병아리가 빨리 커야되는데 아니면 데리고 올까? 이 홍년마을까지 간 다음에 날아가기로 해서 거북왕 데리고 올까? 아 땅도 있구나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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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있어 야돈있다 어 어 에스퍼 에스퍼대표 에스퍼의 물이야 어 그럼 좋다 이걸로 쓰자 44렙 멍청하고 움직임도 둔함 얘 진화 물로 해요? 물 물 돌로 해요? 그냥 진화 그냥 진화 소질만 좋으면 소질만 좋으면 특수공격 공격이 더 높네 와 이거 좋다 사이코 키네시스 하 잠자기 왜 왜 특수공격이 더 낮아 성격 때문이야? 조심스러운 성격 오 공격이 높아서 그래 최고라서 그래 나쁘지 않죠? 냈어야지 진화하면 특공이 확 올라간대 그러면은 얘를 마킹을 하고 떡병아리 천원 떡병아리 천원 만년유망주 키우다가 끝났죠 하나 더 잡아보라고? 이름 이름 분홍색 분홍색 알뜰소시지 느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알뜰이 알뜰이 어때 알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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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알뜰이 눈이 좀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음.. 야돈의 꼬리는 마약입니다 야돈의 꼬리는 마약입니다 야돈의 꼬리는 마약입니다 야돈의 꼬리는 마약입니다 샤미드랑 비슷한 원조 깔짝입니다 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푸지미 푸지미 어때요 푸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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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 푸지미 한국 이름 같은 거 붙이고 싶은데요? 푸짐 혁? 뭐 이런 거 붙이고 싶은데 푸짐 푸짐 김정환 야무치라고 짓죠? 오래오래 사르라고 철면 푸짐 확 오는 게 없는데? 그리고 지나 후에 셀러는 야동과 합체돼서 사라진다 맞아? 레벨업만 해서 하는 거라는데? 홍 코도는 뭐예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거 같아 그쵸? 앙 물어가지고 꼬리를 우웅 해서 팡 이렇게 된 거 옛날에 애니메이션 봤어 야돈이 모여있는 섬 같은데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아 어렵네 야돈이랑 야후돈이래 야후돈 야후돈, 야후연 야후돈 야후돈 줬다 야후돈 야후돈 고의로 하는 야후돈 야후돈 만들어줘 야후돈 만들어줘 아 커질 수 있다 아 커질 수 있다 야후돈 아 고1환이 고환이라서 고1환이야? 난 그냥 사람이름 같아가지고 한건데 아 너무 싫으네 고.. 얘도 바꿔 고1환도 바꿔 야후돈 이게 붕알은 붕알은 귀여운데 고1환은 안 이쁘잖아 붕알하고 좀 다르지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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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붕 안에서 까붕이라고 하죠 까붕이 좀 까불거리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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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붕이 아 얘랑 겹치네 찌뿌둥이랑 까붕이 그리고 찌뿌둥이 겹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찌뿌둥이 빼 쓰지마 누가 제일 쓰래 딴거 써 황몽이로 돌아와 아니다 버터 찐? 버터 찐뿌둥이 버터 찐뿌둥이 버터 찐뿌둥이 아 이거 지울 때만 해도 반발이 있었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이거랑 버터 찐 재미 없다고? 재평가죠 시간이 평가해주죠 빵 터졌죠 데려가겠습니다 찐뿌둥이 필요 없어 이미 그 역할을 지대기 공룡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대기 공룡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대기 공룡도 처음에 반응 안좋았죠 riz Ash 어? 뭐야? 야후연 있잖아 뒤에서 깡깨물면 얘가 아파가지고 난동피 아 막창은 소금구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물고구 구웨이 구웨이 어 잡았어 야후연 쥬순이랑 쥬댁이랑 이제 3렙 차예요 185 근데 왜 레벨이 더 나죠 스피드 특방 공격 근데 특공이 얘도 그렇게 안쎄지 않나 얘도 별로 안쎄걸 상당히 좋다 아까 걔는 뭐였지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우돈 야우돈 마킹 그리고 야우 야우돈 가르쳐줘야지 구멍파기 배워야죠 필수교양 배우고 자석파 필요없어 열탕 물이기 때문에 이거 배우면 좋습니다 위력은 파도타기가 더 좋은데 화상이 잘 안걸려 열탕은 화상 잘 안걸려 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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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하나 쉐도우볼 어 꿈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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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싶은데 재우는게 없네 이거 배울까 이거 배울까 쉐도우볼 아니면 쉐도우볼 아니면 쉐도우볼 배우면 되겠다 그러면은 기술 기술 정신공격 AP공격 아 야우돈 나중에 하품 가능해요? 그럼 이거 빼 잠자기를 빼 네 됐다 이거 어 뭐야 어 이상한 사탕을 줄까요? 봐봐요 지금은 지금은 특수공격 54죠? 왜 이렇게 스탯이 9대기야? 근데 이거를 진화하면은 없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3분은 오늘 저녁에 라이브로 하는데 편집하면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잉? 오래 걸리겠다 그냥 가야겠다 크로벳은 안될걸요? 골뱅까지만 있을걸요? 어? 어? 잠깐만 주주 어? 루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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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에스퍼? 얼음 에스퍼? 잼 레스퍼 루즈라 오잉 왕 루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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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아 어? 주주에서 주레건 지 주레견 무조건 쓸 줄 알았네 주레견 지금이야 그치 지금이야 슬라크? 슬라크 없어요 어 주레건도 잡았어요 얼음 물 얼음 얘도 잡자 주주도 어우 뛰기 전에 판정이 내가 더 좋았죠 우와 두번하기 말도안돼 즙 흰 다 집어 넣어야 되나? 그래서 아래로 데리고 와가지고 밀어야 되나 막 계속 그쵸? 그래서 채워 넣는 것 같아 우아하게 밀어내고 있어 쭈욱 아 내가 여기로 떨어지면 되지? 음 아 뒤질 뻔 내가 좀 이거 아니었으면 뒤질 뻔 왕진주 유속이 빠릅니다 예임병을 하는 진짜 이거 그냥 주주 이 새끼가 예임병으로 해 그냥 오우 루즈라 무서워 천수야의 무빙으로 피했어? 갈뜻말뜻 갈뜻말뜻 버리지 버리지 아 이거 자꾸 나와 나 이제 이거 나니 이거 여기 그 마을 홍년마을 그거 하면은 많이 남았어요? 그거 하면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마을 나 관장 두개인가 세개 나갔는데 냉동빔 어? 냉동빔? 냉동빔? 어디있어 냉동빔이 먹었어요? 왜?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얼음이 땅에 강해 왜냐면 이렇게 막 농사를 망하게 하거든 이거 특공인데? 특공이지? 아 특공 싫은데 섀도우볼 섀도우볼 하지말자 섀도우볼 하지말자 지순이는 다 다해요 홍반장같은거에요 신나우ší 왜 구멍파기 해야돼 희म 빼요? 뺄게 뺄게 구멍 파기 진짜 좋은데 뺄게 뺄게 누가 비 núcle Dé게 내가 야돈의 미래를 막고있는지도 정리를 정리를 에스퍕 유망준데 구멍파기로 막고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랬어 짱루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코치로 맡아서 실패한.. 실패한 학생들 다 구멍파기를 다 시도했다가 구멍파기를 접목했다가 실패했던 학생들이에요 어 또 있다 이런 애들이 경험치를 많이 줘요 진화한 애들이 한 번에 잡으면 경험치 꽤 줄텐데 진화한 데다가 917 악설런트로 잡았으면 미쳤겠다 아 나 여기 왜 들어갔지? 아 왜? 오잉 이러면 별로 안좋아 진짜 멍청하게 생각해 드래곤 풀로 회복량? 풀로 찬다는 얘긴가? 비싼 거래 킹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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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프리저가 나와요? 어떻게 잡아? 오 큰거다 이런거 많이 잡다보면 나오나봐 꼬리 물거 같은데 오 잡았어 돌로 물 맞고 파도타기로 가서 잡는데 돌로 물 맞고 파도타기로 가서 잡는데 오 그래? 야후돈 오잉 오잉 날개 달려 얼룩말린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껍질의 숨기 껍질의 숨기 껍질의 숨기 뭐지? 어? 샤미드가 독뿌리고 이렇게 하나보다 그쵸? 어? 잠.. 정군요 후원 감사합니다 조성을 안 만나서 한 번 볼까요? 아까 막 50몇 이랬나? 확 뛰었어 이거 안 먹였는데 얘보다 쎄 얘보다 쎄 아 얘는 랩이 떨어지는구나 다른 애들 볼까요? 오 특공 좋아 나한테 쎄 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눈에 띄는 애가 그렇게 없는데 쎄 쎄 쎄 눈에 띄는 애가 그렇게 없나 쎄 쎄 쎄 야후연 야후 야후연과 야후돈이 제일 나은 듯 쎄 야후돈이 다시 보니까 그냥 그랬나? 야후돈 선발 그리고 까붕이 아 올라가기 싫어 지대기 공룡은 비밀병기에요 필살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다 익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활동하기가 힘들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막았어 여기 잡아 파르셀 아니 셀러 셀러 다음에 파르셀 파르셀 멋있는데 그쵸 어 파르셀 키울까 너 되게 깨물었는데 이게 모양이 달라 여기로 가서 위로 가는거야 아 깨물면서 샐러드 진한데 아 이제 약간 올라온다구나 여기서 왼쪽?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 아 유속을 이걸로 막아가지고 아니네 물을 다 막아가지고 유속을 느리게 해야돼 그래서 파도타기를 할 수 있게끔 그쵸 블럭이 저기 되게 많잖아 그리고 옛날에 그 빛을 쓰려면은 그 포켓몬이 있어야 돼 그쵸 그쵸 뭐 뭐 만약에 날라 달리려면은 피존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여섯 마리만 가지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뭐 뭐 뭐 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 아 위에서 쏠 수 있나 위에서 치는거 아냐 안 되네 안 되네 들어가서 빼라고? 아니 이거 하기야 이거 얘 이건 못해? 어 난 다 필요한 줄 그래서 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미는건줄 알았어 아 그정도 그정도 머리는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에?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뭐야 처음부터야? 아 레벨업 할라고 레벨업 할라고 레벨업 할라고 레벨업 할라고 파밍은 해야 하잖아 파밍은 해야 하잖아 파밍 안해요? 안 할거야? 4천원 안 잡을거야? 그리고 여기서 밀어주고요 이걸 밀어주고요 이거를 빼고 오른쪽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밉니다 그쵸? 당연한거에요 뭘 어우 능지야 캬 아 아 줄여야겠네 자 이제 막혔죠 강물이 막혔어요 그죠? 내가져 이제 그냥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 원래는 쓸려가야 되는데 어 저기 있네? 그냥 바로 떡하니 있네 아 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녹아다 엄청 해가지고 막 연속 잡기 뭐 삼십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잡는건줄 아는데 아니네? 저장 필수야? 놓치면은 그냥 날라가버려? 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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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넙다 애니비가님 뭐야 싸우는거야? 아 싸우고나서 잡아야지 안통하죠 쉐도우볼 얼음 특빵 떨어지고 이제 죽겠지 안되겠다 비밀병기 이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비밀병기 G 대기공룡 나가 알죠? 해결사야 얘는 잡몹잡는 용이 아니야 해결사야 퀵 마비까지 걸려 아 마비 없구나 리플렉스 야도 야후돈이 깎아 놨어 그쵸 뭘 깎았냐 특빵을 깎아 놨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공격이다 이거 잡는 턴 라지열매 잡기 쉬운거 파이널 맨 황금파인열매를 먹을거랬나 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돼요? 그것도 나오고 그것도 하고 탤라워치 아 려헉 타이밍 헐 어휴 어휴 오 악살란트! 소원 감사합니다 피 좀 깎았어? 피 깎았어? 아 왜 악살란판 또 피 깎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네 아 이거 원이 작아지는게 지금! 와 미친 아 왜 아 방향이 안 맞아 오! 아 그래 황금파인 쓰면 열매 하나밖에 안 된다는데 아! 오 크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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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아 이리 와 아! 아! 어 아 커질 때 악살란트! 왜! 왜 악살란트 안 넣어줘 오! 오! 멈출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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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 지금 계급 콘서트 하시나요 잡았나요! 왜 왜 마스터 없는데 오! 크로에이 오! 지금이야 도망 안가나봐 맞서 싸우는 스타일인가봐 넘스러웠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아 왜 별명없어 이제 엑셀런트 왜 안뛰어줘 보리브루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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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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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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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40개 던졌는데 경험치 870 준거면 원래는 얼마를 주는 거란 말이야 전설의 새 포켓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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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아 아 아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진 되게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열심히 만들다가 한 요쯤부터 아 대충 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하나가 막힌 것들 어떡하죠? 다 뒤에 때려 박어 진화도 없어 진화도 없고 만들다가 이제 아까운 거 다음 거는 생각 안 나는데 만들어 놓은 거 디자인 아까운 것들은 다 때려 박은 거야 진화 안 해가지고 그럼 감사합니다 어 요게 있네 그래도? 이 부위랑 이게 있네? 요거는 좀 컨셉이 있거든 중간중간에 이런 개를 껴었는 나보다 좀 아까운 것들 이런 건 아까운 것들이거든요? 오 이쁜데? 그 다음 건 생각이 안 나 음 집어넣는 거야 오 오 카 미쳤다 미쳤다고 콧뿌리가 처음 디자인했대 처음 디자인한 게 콧뿌리래 볼까? 볼까? 왜 하필 특수 공격이 제일 적당해? 기술은? 미러코트 오! AP로 공격하는 애들을 상대로 카운터다 냉동빔 고속이동 스탯 특수방어 130일 다 100이 넘어 나 얘 안 쓸래 구린거 같아 가정 파르셀드 파르셀드 어디로가 하도 던져서 팔이 부러졌나봐요 옆으로 가요 얘는 도망가는 녀석이라고 빨리 잡아야 된다고 수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악셀러터 킹 왜 왜 왜 2 안타는 쓰레기 3 타는 쓰레기 3 타는 쓰레기 또 많이 잡았죠 탈출하도록 합시다 탈출하도록 합시다 탈출하도록 합시다 어? 싸요? 동굴 탈출? 근데 입구로 가잖아 빠져나가야 된다고 다가야 된다고 탈출하도록 합시다 통콘이 피카츄 왜 불타고 있어? 피카츄 왜 불타고 있지?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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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나가는 거 맞나? 오 맞아요 피카츄 피카츄 전설 포켓몬하고 환상 포켓몬하고 뭔 차이에요? 뒤에 막 누우고 있는거 봐 냉동빔 이 자식이 사이코 키네시스 냉동빔은 얼음 포켓몬이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나 쓰면 다 배울 수 있어 여기로 찾아가도 파두타기가 자석 좀шая 다니 insects 쉐도우 볼 간지럽구만 쉐도우 볼 투크린 기다렸어 태어리는 악을 이겨 태어리는 악을 이겨 그쵸? 서로 데미지를 많이 주나? 아니죠 독강철 독강철 없는데 그냥 제일 센거 쉐도우 볼 효과가 없대 왜 효과가 없지? 노말이 있어요? 푸크린이? 노말 배열이에요 고스트 고저꼬 고저꼬인데 내꺼를 벗겼어 바꿔 그러면은 빵 터졌죠? 스탭 진짜 왜 이렇게 쓰레기지? 100 넘는거 보다보니까 좀 쓰레기 같지? 왜 맞지 않지? 와 신나가지고 난동을 피우는구만 왜 안맞아? 90밖에 안 90인데? 세번을 틀려? 일격기는 확률 30%인데 난 연속 세번 맞고 아 이런것도 쥐순이 공룡이 다 처리하죠 노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깨트립니다 요노마 뚝배기 어? 페어리가 격투에 강한가봐 그래서 보정을 못받았어 구멍파기 자속공격 진짜 세다 쥐순이 쥐순이 진짜 세 구멍파기만 한게 없어 하트비늘? 하트비늘이 뭐야 물고기들이 좋아하나? 쥐순이 원탑으로 나가 결국 쥐순이랑 럭키 꼬렛이 다해 그리고 바꿔줘 기절했으니까 벤치가 이게 튼튼하거든요 그래도 내보낼까? 공격 eko 의지 어? 요노마 руп 요노마 행운 잠시만 먹었다가 누구일까? 황몽이 안쓰겠죠? 황몽이 안쓸거 같은데? 황몽이 안쓸거 같은데? 기절해서 잠깐 바꾼거야 행님 뭐야? 내가 절로 나갔어야 됐네 아니구나 바다로 가서 가는거구나 어? 아니구나 내가 저기로 갔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좀 뭐 가르쳐 줄까요? 아 아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쏘 아 아 아 아 잡아봐 잘 눌렀네 프리저를 맹독 맹독 구전할 수 있지 않을까? 방어가 높기 때문에 맹독 방어? 날개 쉬기까지? 속성을 없애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쓸 수 있죠 미러코트 이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먼저 하면은 속도가 높으면 이걸 먼저 할 수가 없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2대 독수가 된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또 지면 그 사람은 세뇌당해서 독 포켓몬을 만들게 돼가지고 3대 독수가 되고 독수는 언제나 존재해야만 한다 아 잠자기랑 다 됐는데 프리저를 개끼 배울 수 있어요 개끼 못 배우는게 많은데? 독수야? 독 포켓몬 관장이야 한번 해볼까? 냉동빔 비행위의 천적이죠? 비행위의 천적이죠? 냉동빔 비가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날 수 있어요? 못나죠 비전투? 필요 없어 비행기는 왜냐 강철이기 때문에 강철은 얼음의 강이에요 고소기동 한번 볼까? 고소기동 뭐야 이거 이거 불도 써? 비전? 그 짤 알죠? 고양이 고양이 짤 알아요? 이거? 엉덩이 흑인이랑 나오는 거 흑인이랑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있어 날개 쉬기 불을 쓸 때 한 배가 되도록 날개를 쉬면서 그죠? 이러면 조금만 더 알죠? 효과를 보고 여기서 난 스피드가 빠르니까 내가 먼저 때리죠 그러니까 열풍 미러코트 냉동빔으로 조사버리면 두트리오 그대로 싸운다 속도를 이미 높여놨죠? 어? 속도를 높인 김에 바로 냉동빔 쏴버리면 어떻게 된다? 뭐지? 군대에서 파는 거 뭐죠? 아 시넬 시넬 되는 거죠 아 나 마을로 빨리 가고 파킹 해놓고 끌려고 했는데 왜 안 나와? 볼륨이 마지막에 쓰잘데기 없이 더 커져 불이 저 곧 공격기 맹동만 나눌거라 괜찮은데 저녁에 합니다 릴리카 물 물은 얼음이 물이기지 않아요? 왜냐면 물하고 얼음... 얼음이 녹아 녹아서 지잖아 아니야? 아 얼음이 이겨?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이 물하고 붙으면 지는 거 아냐? 얼음이 지져 녹으니까 나도 해 물 대 포 두 배로 때리기 이거 진짜 좋다 아 이거 특수 공격이 아닌데? 고소기동 한다네 고소기동 한다네 고소기동 한다네 껍질에 숨기 그리고 여기서 날개 쉬기 물 대포 물 대포 물 대포인데 얼음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근데 공격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 길구르다 일반 스킬 하나 배워야겠다 그쵸? 객기 같은 거 하나 넣자 고소기동 한다네 감사합니다 냉독 하나만 넣어주죠 냉독 날개쉬기 날개쉬기 방어 잠자기 할 수 있어요 날개쉬기 방어 근데 잠자기가 별로야 효율이 떨어져 살아남 맹독듣고 맞아 방어력 업 시키는 거랑 같이 해야 돼 리플렉터랑 근데 그냥 객기를 배우면 더 좋죠 고속이동 안하고 맹독 대신 그냥 객기를 배우는 게 맹독 대신 나이스 영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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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영 트레이너